이번에는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라운초님은 그라운초님도 이번에 예 예 울버린이 굉장히 그 아까전에 굉장히 깨우 네 뭐랄까 연습생 말씀하세요 말을 하라고 어 아 말이 잘 알까? 네 다음 시간에 어 자 방퇴 플레이 방금 나왔죠 아우 나오자마자 싱크하는 지금 울버린을 죽일 기세로 바로 아 죽였고요 19초만에 울버린을 다운시키고요 아 제로 자 제로로 밑에서 계속 파월리드 플레이 아아 지금 이게 어 무슨 플레이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 굉장히 빠르고 네 일단 정력으로 막을 힘들고 있어요 자 춘니 나왔고요 춘니 제로로 어떻게 야 아 또 잡기? 자 지금 어 현장에 안경이 보고 잘 들으실 게 없겠지만 지금 레버 레버랑 버튼 누르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고요 네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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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아 아 아 춘니를 춘니 대결각으로 계속 견제를 하고 계시는데 네 이거 맞게 되면 만약에 걸려들게 되면 공중에서 한 20히트 나오죠 저게 아 엄청나죠 네 자 드라구초 같은 경우 아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되죠 싱크와 춘니가 지금 공중 공중 배경양만으로 아 히트하기 아 자 봉선아 봉선아 맞고 다시 콤보 들어가죠 자 핵팀의 열혈 콤보 지금 들어가고요 깔끔하게 성공시켰다 자 류로 마지막 찍고 자 신공 파도코까지 자 히트 시킵니다 마지막 케이오 아 피닉스가 피닉스 체력이 낮기 때문에 자 싱크와가 드라구초 굉장히 손쉽게 제압하면서 라운드 하나를 가져가게 됩니다 바로 리매치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방금 그 키머신 카운터를 누군가 알고 계시지만 네 이제 어느 쪽 방향으로 쓸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심리전이 되는거죠 네 그렇죠 아까 다운되는 경우에는 사이포게인지 한 칸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나름대로 생각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자 미국대장 방패던지기가 굉장히 좋고요 자 팀의 열혈 콤보가 또 들어갑니다 자 싱크와 자 여기서 인공 파도코으로 콤보 마무리하고요 지금 아 울버니 다운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바로 앞에서 떨어졌죠 네 아 자 아 용권을 못 빠져나가게 지속으로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진공파동권 히트되면서 또 제로 에너지가 벌써 반 정도 달았고요 아우 저게 가드 데미지를 하니 굉장히 무섭네요 아 저 레이저 자 자 아 아 아 제로 하이퍼 콤보 네 2대를 때릴 수가 있죠 아 벌써 2대네요 자 네 하이퍼 콤보 풀리고요 자 춘니 나왔고요 춘니 배결각 아 자 배결각 괴롭습니다 자 어드벤싱 가드로 밀어내지 않으면 네 지금 가드 데미지를 죽을 위기에 처해있어요 지금 제로 자 피닉스 나왔고요 피닉스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자 제로가 다시 나왔다니 왜 나왔나요 아 아 제로가 다운 어시스트로 밀어낼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계산이 어 하단 자 아 좋네요 이거 방어박 치고 자 기공장 아 다행히 방어박 아 피닉스 엑스펙터 사용했고요 지금 싱크와 어떤 식으로 피닉스를 상대할지 자 하이저프만 켜고 있는데요 네 하이저프만으로 일단 네 엑스펙터 켰으니까 아 아 그래도 장풍 데미지 가드 데미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자 네 나왔다가 바로 자 미국대장으로는 사실 방대 아 아 역시 간단한 기공기 폼보로 싱크와 드라고초를 에 누르면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됩니다 하이저프만